안녕하세요. 예카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추워지면서 겨울이 오겠죠? 가을엔 새로운 옷도 많이 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번엔 제가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가을 옷들을 겟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룩북 영상입니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구매할 아이템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수 있는 옷은 원스몰울 브랜드입니다. 너무 귀여운 옷이 많아요. 오늘의 옷을 소개할 수 있는 옷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할 수 있는 옷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옷을 소개합니다. 되게 귀여운 옷이 있었어요. 진짜 해주세요. 모두가 정말 예쁘죠?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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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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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